저는 꼬벌이입니다. 이사한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햇님 받아! 오! 반갑습니다. 저는 꾹TV의 꾹입니다. 꼬벌이에게 받은 삼성 정품 토너를 우리께 하냥하냥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사성분! 근데 필요한 게 한 두 개가 아닌데 무슨 토너야? 모르는 소리! 그냥 토너 아니고! 이게 바로 정품 토너라고! 일단 이 집을 보시면 이쪽도 하얀가 깔끔 깔끔하긴 합니다. 근데 포인트가 없습니다. 오! 뭐 왜 그래? 여기에 정품 토너로 도배부터 도전하는 거야. 리얼 차름 트루? 이제 나 뭐 큰 향 한번 골라볼래? 그렇다면 나는 이거로 할래. 오! 그래도 대박인데 이거 봐봐. 예전에 나 비정품 쓸 때는 출력을 하면 할수록 색이 빠졌었어. 보이십니까? 이 싱싱한 컬러! 깔끔하게 잘라주시고요. 풀칠도 슝 사고! 자,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기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와. 힘들어 죽었어. 비정품 토너는 맨날 용지 걸리고 멈추고 고장나고 어우, 진작에 정품 토너 쓸 거야. 진짜 도배로는 냄새도 안 나고 번지지도 않아. 이게 정품 토너의 힘인가? 도배로 됐고, 피규어 어때? 피규어 좋지. 도전! 얇고 복잡한 선도 아주 선명하게 출력됩니다. 리얼 차름 트루? 트루? 여기 딱 적고, 여기 딱 적고, 딱 적고, 딱 적고 하면 뷰 완성하면서, 집안 분위기 확 살고 있고요. 자, 정품 토너 인테리어 멋지지 않니? 그러니까 진짜 좋다. 감동이야 감동. 삼성 정품 토너는요 고퀄의 고장도, 유해물질도 걱정 없어요. 혹시 고장나면 무상 AS도 가능하니까 오늘부터 우리 삼성 정품 토너 수작 고!